이게 뭐야?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아빠 선물이야? 아니? 회사 회사랑해? 아니야 아빠 회사 아니라고! 아빠 이름 아니잖아 아니 아빠 회사 갈 때 먹으라고 싸 놓은 거야? 쟤야 이거 뭐야 이거? 아빠 선물이야? 뭔데? 아니 뭐냐고 보니까 물어보는 거 아빠 몰라서 진짜로 아빠 선물 아닌데? 누구 건데? 친구 친구? 누구? 여자친구? 아니? 남자 남자? 아 사귄 건 아니고 쟤가 좋아하는 거야? 쟤가 좋아해? 그냥 친구야? 그게 응 어제 어 그게 친구 요즘에 안 온 줄 알고 내가 선물 안 줘서 너무 미안해서 이거를 큰 거 주는 거야 아 그런 거야? 세상에 아빠 건 어디 있어? 아빠 거 오늘 만날 거야 아빠 만날 거야? 진짜? 응 친구 줄 거 챙겼어? 응 선물 챙겼어? 응 선물 챙겼어? 응 친구 줄 거야? 사귀는 거 아니야? 사귀는 거 아니라고 뭐라고? 사귀는 거 아니야? 아 사귀는 거 아니야? 아빠가 어제 그냥 주는 거야 아빠가 어제 아 그냥 주는 거야? 아빠 어제 질투가 나가지고 한숨도 못 잤어 아빠 어제 응 그럼요 언니 아빠 찬세윤 응 좋아하는 거 만져도 줄게 오 아빠한테 줄 거야? 역시 사랑해 사랑해 응 아빠 것도 줘야 돼? 응 알겠어 오빠 약속 응 재민이 오는 거 같다 주희야 재민이 오는 거 같아 맞아? 어떻게 알았어? 맞아? 맞아? 5초 주희가 가서 줘 안녕 이거 뭐야? 어머어머어머 이모가 봐 이렇게 재민이가 쑥스러워 고마워 주희야 지휘야 사랑해 우리 많이 있는데 어머어머 어휴 그래도 지휘가 죽고 싶어서 많이 있는데 응 지휘야 아빠 아빠 아 맞아 선물 봤는데 어? 선물 뭐가 있어? 뭐가 있어? 선물 누구? 아빠 선물? 깜빡해 응 뭐 했다고? 아빠 선물 뭐야? 아빠 선물 있어? 응 응 응 가자 역시 우리 지휘 최고야 하하하 고마워 아빠 뽀뽀 아 이뻐 지휘야 엄마 안 보이는데? 야 문 좀 받아주세요 역시 우리 지휘밖에 없다니까 지휘야 아까 전에 재민이가 너가 재민이한테 카드 줄 때 재민이가 어 나 이거 포켓몬 카드 많은 뭐라 그러지 아까 재민이가 이거 카드 많다고 말했어 근데 어떻게 지휘 안 삐지고 잘 간 거야? 신기해서 아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응 유재민이 응 나 응 나 오빠 이쁘게 아 유재민이 그래서 그 지휘 이쁘다고 해서 그 용서가 된 거야? 응 그래서 좀 참았어 뭐라구? 참았다 아 참? 아 그래서 니가 안 삐졌구나 난 좀 착하잖아 하하하하하 줄래? 김서중 쓸 수 있어 김서중? 근데 김서중이 누구야? 여자친구야? 아니 남자 남자? 하트? 좋아하는데 그 애가 낯가리카 잔뜩이다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많은거야?